항상 이제 강의가 끝나면 아쉬움이 많이 몰려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더 했었으면 어떨까 내가 조금 더 나은 걸 갖다 보여드렸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들기는 하는데 워낙 이제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 그리고 강의 일정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전달이 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놓고 시험 발표를 하잖아요 제가 좀 과욕을 부리지 않았나 북적북적 같은 것도 있고 뼈대노트 같은 것도 있고 이론 강의 다 하고 문제풀이까지 다 하고 막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버겁더라고요 강의가 많았어요 솔직히 강의가 많았고 스튜디오 강의가 쉽지가 않습니다 소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꽉 막힌 데서 카메라 선생님하고 PD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있거든요 그리고 등, 조명 때문에 그 열기가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일정을 소화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한 아쉬움이 좀 남는다고는 할까요? 어떻게든 꾸역꾸역 해내긴 했는데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어떤 과정이든 도움이 되었다면 그거로 좀 위안은 될 것 같습니다 빠지지 않고 강의했던 게 그래도 커리를 끝났던 비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개리직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 때문에 사실 강의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에 대한 공고가 나오면서 오금자료가 발표가 되는데 발표 시기가 시험을 얼마 안 남기고 하다 보니까 그걸 정리하고 내용 파악하고 강의 자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생각보다 좀 많이 힘들죠 더군다나 일주일에 강의를 갖다가 한 10강, 11강 많게는 그렇게 해서 촬영하다 보니까 10강을 촬영하면 10시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정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재촬영이 일어나고 중간에 또 텀이 있고 이런 것도 하다 보면 거의 한 배 정도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현실적으로 강의도 하고 교환도 만들고 PPT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바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뭐 꼭 이제만 말하는 건 아닌데 준비 과정에서 저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북적북적이 편집 과정에 좀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그게 너무 속상했죠 아무래도 단기간에 금방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급하고 그런데 또 다른 강의하면서 이걸 준비해야 되니까 또 원고를 제가 빨리 넘겨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또 출판사도 급한 대로 또 이제 서두르다 보니까 제가 좀 실수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막판에 이제 제가 신경 쓴 건 내용에 주로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살짝 좀 놓쳤던 게 좀 많이 아쉬웠고 딱 와서 처음 제가 놀랬던 게 기자재가 최고 좋아요 제가 다녔던 모든 학원, 인강업체 중에서 기자재는 제일 좋습니다 첫인상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일주일 전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일주일 전에 줬죠 했더니 피드백을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전 공산당 쪽에서 피드백이 온 줄 알았어요 너무 빨간 글씨로 해서 이거 틀렸습니다 뭐 이렇게 오더라고요 바로 메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다음엔 좀 연한 색으로 오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질문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 들어오는 양이 매일매일 한 20건 이상씩 들어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죠 더군다나 제가 쉽게 답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그런 게 여러 가지 막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많이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아주 아찔하고 끔찍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막 문제제기 안 하고 또 이해해 주시고 해가지고 그래도 마음의 부담을 조금은 덜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불편하셨던 거 그런 실수가 없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카페나 이런 데에서 이제 제수 강의 안 들었던 분 안 들었던 분들이 암기팁 뭐 이런 거 비판하는 글이 좀 올라왔어요 회사 측에도 좀 걱정했을 텐데 제가 그랬죠 두세 달만 버티면 하오빠 생긴다 하오빠 생기면 그 사람 다 진압한다 말 그대로 됐습니다 우리 하오빠들이 다 진압해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교제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교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참 분명 머릿속에 들어간 내용하고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내용들이 잘 안 맞는데도 그게 잘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조금 작업이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도 같이 해서 드리고요 중간에 또 많이 말았던 게 요새는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또 전 땡땡 선생님하고 비교하는 것도 엄청 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는 없죠 왜 그러냐면 이제 게리직에 특화된 강사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알고 이제 게리직 1타가 딱 됐다 생각했더니 이제 과목이 없어져가지고 이게 좀 비극이긴 한데 그래도 잘 적응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는 이제 회사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네요 항상 뭔가 지내고 나면 아쉬움이 많이 남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부족하지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강의를 통해서 나름 이제 학습에 대한 성과를 갖다 올리시는 경우도 있었고 반면에 이제 그렇지 못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넓은 마음으로 좀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도전했던 거에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언젠간 했어요 인생이 제로 마진 아닌가 항상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고 또 잃은 게 있을 때에는 얻어지는 것도 또 생기게 마련이고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나면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내 몸이 기억하고 내 머리가 기억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또 이제 저력이 되어서 에너지가 되어서 표출될 거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제 본인의 원하는 점수를 갖다 얻으셨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준비하셔서 면접까지 잘 이제 통과를 하셔야 되겠고요 본인이 원하는 점수를 갖다 얻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재도전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길을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늘 정형화된 것만 보다 보니까 그 길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로 인해서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에 있어서 담비를 만나고자 하라고 한다면 여기 이 지역만 담비가 내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양한 곳에서 내가 원하는 담비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갔다가 잘 치르지 못하셨다 그러면 내가 실패자로 남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갔다가 다양하게 개척할 수 있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합격했든 합격 못했든 시험이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울면서 아마 공부했을 겁니다 또닥또닥 해주세요 열심히 하셨습니다 잘했어요 결과 좋으신 분들은 이번에 끝내셔야 합니다 다음에 영어 있어요 이번에 무조건 끝내셔야 하고 떨어지신 분들은 조금 몸을 추실해 주시면서 운동하세요 제가 등산 이번에 해보니까 느끼는 게 헐떡거리니까 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내 숨소리밖에 안 느껴져요 온전히 나하고만 대화하는 것 같아서 좋던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운동하시면서 온전히 자기하고 좀 대화도 나눠보시고 한 달간 자기한테 투자하세요 여러분 좋은 것도 먹고 옷도 사시고 가방도 사세요 좋은 결과 나오신 분들은 진짜 그야말로 축하드리고요 결과까지는 얻어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내가 얻은 게 없지 않다 이렇게 잘 복귀해 보고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또 부딪힐 거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강력한 응원의 말씀도 전해드리고 그 길에 제가 또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다짐도 해보는 바입니다 너무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 시험 후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부분에서 다운이 되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길을 계속 갈 것인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지 그런 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결정을 여러분께서 내리시든 저는 이제 응원할 거고요 그 길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또 다른 전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통에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달리실 거예요 이런 데 없습니다 이런 데 없다는 것은 강사 대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수강생 대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강생한테 이렇게 진심으로 대하는 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유상통과 함께 하시면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은 무조건 면접 특강 그리고 유상통에서 면접 지원해 주시는 거 무조건 다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